원작업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. 네 분상에서 수정이 되고 나면 약간 우리나라에 맞춰서 약간씩 단어라든지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플롯이 바뀌거나 스토리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키사랑이 느낀 점은 저도 모르고 있다가 연습하다가 중간에 봤습니다. 정말 비슷하긴 한데 사실 뭐 처음에는 약간 마지막까지 가격들까지 투입을 얻어 듣는 것은 좀 취미감에서 좀 세련되게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처음에 대본을 갔다가 보면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게감이 점점 쌓이더라고요. 그리고 아마로 역할을 맡은 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막판까지 계속 무게감 때문에 노력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두 분도 개성이 너무 다르신 분들이더라도 이상하게 묘하게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쫙 풀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노력하고 키사랑이 장보다는 약간 세련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